올해 우리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교회 표가 있지만 몸저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은 2019년도 목표가 있습니다 표 말고요 그 위에 있는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왜 우리가 이 목표를 갖고 달려갈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다음 세대가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73년생인데요 저더만 해도 100만 명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작년 18년, 2018년 통계에 보니까 채 32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저와 지금의 시대에 보면은 약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이게 늘어날 소망이 있을까요? 별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조원을 투입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 속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 10년 뒤 그 다음 20년 뒤 그 다음 왠지 좀 암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세대 문제만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시험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다음을 준비해요 근데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났다 놀기 바쁘죠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유명한 스타들은요 그들이 어떤 경기를 끝나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부분에서 그 다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잘 되고 있나요? 아마 제가 교구장으로 사약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맡긴 사약을 다 완수하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또 다른 일어십, 또 다른 사람이 이끌고 들어가게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리더십을 내려놓는데 그의 기력이 쇄하였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멈췄어요 종종 우리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아, 김백근 목사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목장 때려쳐야 되겠다 나 목장 내려놔야지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기력이 쇄하지 않았지만 다음을 위해서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상황에 또 다른 일꾼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요 또한 그 한계에 머무는 것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바로 리더, 새로운 리더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목장에 그 다음을 준비했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니까 몇 가지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기력이 쇄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 사역을 내려놓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여우수화를 통해서 권멸의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잘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배하라 그런데 그냥 세웠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걸 위임하지 않았더라고요 출혈극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혈극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우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우수화는 폐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 이 출혈극기 33장 11절 말씀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여우수화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다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부목자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력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날 딱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갑자기 못하던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훈련을 보니까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수화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하면서 가르치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여서 승리를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해서 네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가르치면요 이 세상의 훈련 방식을 다 동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실 땐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전략이 있고 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칠 것들이 참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전쟁을 치우더라도 중요한 게 어떤 전략과 군사와 사람 수 어떤 전투 병력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할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기력이 새해서 이제는 그 다음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11기상 1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니까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측근들 몇 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았으면 솔로몬을 앉혀놓고 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는 저 편에 썼고 누구는 이 편에 썼다 그 누구는 조심해야 되니까 누구는 조심 안 하고 우리 편이니까 구호 삶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이 전략적 요소니까 그 요소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굳건히 지키고 누가 충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디에 가면 비밀무기가 있는데 대포였다 그 대파 한 번 싸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겠어요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요호와의 영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순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신다고 했지만 눈에 잘 안 보여요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 멸절시킨 것 아니더라고요 먼저 가셨는데 여전히 열의공원 열의고성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성은 견고했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뭐예요? 순종이더라고요 돌라고 해서 돌고 서로 지르라니까 냅다 지를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열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연합 예비를 드리고 있고 기관 연합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목장의 기관이 살아날 때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작은 곳부터 부흥하면 큰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 그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공동체 리더에, 우리 교회 전체에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노을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순종,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을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급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찾아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리더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함께하는 게 순종을 같이 보여주고 같이 순종합니다 그럼 순종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의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마라 걸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앉아있던지 서있던지 집에 문선주 손에 기호 다 어디예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강릉하고 가르치고 들으라고 선포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이게 흐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흐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목장염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스킬 어떤 방법론적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 스킬과 세상적인 방법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이 모으고 모으는 그 생명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움직일 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도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생각이 들어오죠 내 경험은 내 지식은 다른 누군가가 말했는데 뭐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질서가 깨어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 한 곳에 그 목장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마음이 맞지 않은데 큰 교회의 이 전체가 어찌 그 마음을 맞춰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작 끝 말씀을 통해서 그 출발점에 순종으로 몸부림치해 나가는 저활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부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삶의 모든 연역 속에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귀귀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목장 연합 예배 때 여러분의 목장 한번 뒤돌아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 목장을 함께 나눌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이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이라 생각되어진다면 그 리더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리더도 내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나 없으면 망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목장이 살아남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이 대한민국 그 다음 세대도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